야 지금 다 젖고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어? 아 추워 형 저 지갑을 네 아 추워 아 별구상의 팬클럽과의 감사합니다 와 우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여기서요? 형님 뭐 드실 거예요? 어 위에 있는 메뉴 아 아 사골육개장에 고향님 온전 떡 떡만두꼬 뭐 드실겁니까? 저 치즈라면 하고요 김밥 없어요? 김밥 편의점에 김밥 팔아요? 네 네 아 네 만둣꼬 형 만둣꼬 하고 네 만둣꼬 하고 만둣꼬 하고 네 네 라면 라면 아 왜왜왜왜 아니 우리 지금 먹방 할 거잖아요 아 그렇죠 저도 그러면 치즈라면 하고 만둣꼬 그렇게 두개 두개 시켜요 네 네 네 아 아 아까 조르셨는데 분명히 아 하하 드실라 떡만두꼬서는 두개 많이 방금 시켜요 아 아 형님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아니 네 한 번 더 볼게요 티셔츠를 파는데 없죠? 네 아 아 아 좀 계산하기 좀 늦었다 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네 네 네 네 잠시만요, 이걸 세트 보셔야 할께요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? 여기가 너무 추워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춥다 너무 춥네요 괜찮습니다 네, 아니에요 정신없으셔서 카드도 놓고 가려고 하셨어요 네 수고하세요 편의점에 있으신 저분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휴게소에요 저기 하셔가지고 지금 막 티 늘어나고 지금 장난 아니에요 나 진짜 그지 말고 내일 감기 몸살 그렇게 덮어라지마 그렇죠, 지금 비 맞고 에어컨 틀고 계속 가고 잠 깨려고 저도 지금 살살 몸살 뛰어있는데요 형님 들어가서 빨리 쉬셔야 돼요 아 이거 옷을 벗고 다니세요 옷을 벗고 다니세요 그냥 페트만 입고 귀여우실 것 같은데 형님 이런거 안좋아하세요? 이런거 안좋아하세요? 젤리같은거 형님 이런거 좋아하실것같이 생기셨는데 안드세요 이런거 애달아 먹이는거 맞지? 어 이거 좀 특이하네 이거 시식같은거 없죠? 네 당연히 시식같은거 없으시겠죠 네 다 먹어요 아 그래요? 형님 그냥 손을 만지시면 어떡해 여기 가시죠 그냥 고객님 밑에 집게 아 집게요? 예예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집어서 저 무게 제시네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예 나 무게를 아 그러실말이구나 예 아 너무 추워 얘들아 거짓말이 아니라 아 진짜 너무 추워 아 너무 추워 아 너무 추워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아 왜 이렇게 춥지? 응? 아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한게 아니구나 아 이거 치워야 되겠네 아 이거 치워야 되겠네 아 이거 치워야 되겠네 이렇게 아닌가 이게? 이게 아닌가? 아 이거 어떻게 하냐? 나 이거 해본적이 없어갖고 아 이거 뭐야 이거 왜이래 아 나 진짜 환장하겠니 어? 이 새끼 봐라? 이거 왜이래 이 새끼 정신 못차려 이 새끼 어?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새끼야 이거 왜이래 이거 어? 어? 이 새끼 봐라? 아 되겠다 어 이 정도는 됐지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 지금 역부형님 하고 저랑 지금 물을 빗물을 빗물을 다 맞으러 빗물을 다 맞았고 지금 자동차에도 에어컨을 두 시간emy 끌 conseguir 지금 보시면은 머리랑 탁 아 잠시만요 너무 시원해 62번 네 응 응 응 응 아 또 먹는거에요 또 저기여서 또 잽싸게 달려가는거 봐 아 진짜 누가 돼지 안이라 그럴까봐 이야 아 아 추워 아 아 너무 추워요 형님들 아 너무 추워요 아 추워요? 빨리 먹어요 아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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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그냥 소리가 야 나제 공가만 갔다오면 머리가 아프네 내가 머리 아프더라 이때요? 갔다오세요? 형님이요? 아 저도 안보여 아니 내가 머리 아프다고 했잖아 네 그리고 뗄 수 있어요 진짜로? 아니 진짜 그때도 머리 아프더라고 이만 갔다와봐 이따가 지금 머리가 엄청 아파 그게 기가 약한 사람들이 그런다는 소리가 기가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세요 아 아 아 아 아 지금 누구랑 그래 아 우리 조코 형님 몸살 걸리면 큰일 나는데 형님 당장 하루 쉬는거 크게 크게 아유 에이 무슨 말도 안 돼 쓰라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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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어 어 3 2 아유 누구야 서머치 다운을 아이 대박이 지금 아 어 어 아 엔 어 112개인가요? 112개 109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기분이 다 떨어져서 여파 형님이 지금 5시간동안 운전하시고 거기다 행동에다 집방송하시고 저랑 또 타투샵 갔다가 아 진짜 피곤하실거에요 아 진짜 피곤하니 하소 소소시옹꺠 렌 너무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별비 와 빛까지 많이 오니까 와 절실했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갈비 아 와 와 와 진짜 맛있지 와 와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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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진짜 맛있다. 무슨 소리예요? 빨리 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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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바람이 히터 틀었으니까 뒤에도 올게요 다 왔기 때문에 다 왔기 때문에